안녕하세요 요가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머리서기 5분에 이어 히르샤사나 8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머리서기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머리서기 초반에는 몸의 정렬에 포커스를 둡니다 몸의 정렬을 바르게 하셨다면 중반부 부터는 호흡의 의식을 두고 호흡의 길이와 강도를 조절합니다 오늘은 1분마다 싱잉볼이 울릴 거에요 싱잉볼 한 번에 호흡이 몇 카운트 정도 되는지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평온한 집중 되시길 바랍니다 able AWARE ㅋㅋ comes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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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